여기는 신대방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상층 전세 5천이고요. 평수는 한 3평? 3평은 좀 넘어가고 4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채광은 아주 좋고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지상층이고 근데 방이 좀 작아요. 근데 역에서 이 정도 거리에 지상층 전세가 깔끔한 집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. 지금 손님하고 같이 방을 보러 돌아다니는 길인데 지금 이것보다 연식이 있고 방이 좀 더 넓은 그쪽도 있어서 짐이 좀 있어서 이 방은 지금 손님이 계약을 안 할 것 같지만 여기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5천 짐이 많이 없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손님하고 있어서 줄자로 치수까지 재기는 조금 시간이 안될 것 같습니다. 저еч수까지 재개ем 호흡입니다. 저wich 많이 안될 것 같습니다. 이idos 23.2k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